저 interviews we head off We head off We head off We head off 점수다 점수다 쌤 왔다 마 오늘 좀 친하게 지내준다 친구가 야 친하게 지내라 니들 와 씨에 갔다 찐찐 반가워 야 준비됐나 준비됐지?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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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장 임시반장팀 조영 조영 윤진이 또 언제 못했대 주번이 담임선생님인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임시반장팀 자 RM 예 진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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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제이홉 지민 비 비 비 정국 예 정국 예 정국이 안 왔어? 정국이 안 왔어? 맞습니다 쌤 저기 여기 졸고 있는 애 첫 수업이니까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넵 와 민씨야 민씨 민달팽인가? 민달팽이다 민머리 민슈가 이름이 민슈가래 월국에서 왔네 네 선생님 이름은 민슈가다 선생님 영어 해주세요 선생님 혹시 저 랩 대회에서 선생님 올림머리로 한 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한 8년 전쯤인가 아니요 처음 전이죠 어? 되게 닮았던데 아닙니다 자 혹시 저희 궁금한 게 더 없죠? 오늘 뭐 배우나요 선생님? 아 오늘 수업은 4교시로 진행될 겁니다 4교시요? 아 너무 길어 가서 1윈방üz 3교시 약간 1퀸 또Ἰ 그러면 수업 시간 전에 전에 보람 나눠보는 게임을 할 건데요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무슨 게임이죠? 가위바위보니까. 가위바위보니까. 와 진짜 재밌네요. 같은 것을 낸 멤버끼리 한 조가 됩니다. 아 또 이렇게 막 학교생활 때 조를 이렇게 나누기... 아 래업 학생은... 금시기를 적어 봐봐. 선생님. 아버지 시기 훔쳐 오지 말라 그러지 않아. 영엔 리치 쌩이에요. 자 아무튼 머리 위로 붙여서 부천 엔드 업! 간다면 묵지로 합시다 묵지로 묵지 좋지 묵지로 팀을 나눠보도록 하자 하나 둘 셋 컷 4대2야 다시 한 번 어차피 뭐 이거 이렇게 낸 거 앉아있는 것도 뭐 앉아있으니까 2조 대 2조로 갑시다 선생님 찬성입니다 오 선생님 깔끔한데요 선생님? 저 이호비랑 같이 팀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호비랑 같이 팀하고 싶어요 이호비라고? 이호비요? 너 성이 제시야? 나 성 제시인데? 이호비 아무튼 조금 나눠졌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좋아 나눠졌어 아 선생님 무슨 아 진짜 쌤이? 쌤이 날로먹네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묵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어 나눠졌네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눠졌어 나눠졌어 야 이거 약간 김형제 납쳤어 오 임시야? 김형제 납쳤네 아 아 수고 없네 정국아 반가워 야 뒤에서 3등이다 엄마 우리 팀은 왕씨 쪽이야 오 광상김씨 광상김씨 난 강민김씨인데 자 그러면 팀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자 야 정국아 너 뭐하고 싶어? 전정국이요 팀 전정국 팀 전정국 팀 전정국이요 팀 김석진 아 김형제 하죠 또 팀 김석진 하면 김석진 팀 네 번째야 그럼 김석진 팀 하자 김석진 네? 김석진 팀 하자 전정국 팀 대 김석진 팀 김석진 팀은 여기까지 무패의 기록 아닌가 무패죠 그렇죠 패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아니야 무패야 패 있었나요? 아니야 아니야 자 저 이름을 전했으면 안타깝게도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저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아 선생님도요? 선생님은 바로 깍두기인가요? 뭐 뭐 그런 셈이죠 깍두기인가 야 너희가 가져가 아니야 곱둥이 가져가 곱둥이? 너무한 거 아니야? 곱둥이가 뭐야? 야 우리가 곱둥이야 선생님 곱둥이야 저기 제비뽑기를 통해서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정국 팀에 가고 싶네요 나 병아리랑 간다고요? 선생님 우리 팀이었으면 좋겠다 아 나 전정국 팀으로 갔으면 좋겠네 선생님 우리도 원해요 과연 팀은? 아 뭐야 아 모르는 거야? 마지막 벌칙만 같이 바꿨지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근데 왜 선생님한테도 말 놓지? 어 어 말 놓지 마라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제 벌칙을 정해야 하는데 벌칙? 여기 벌칙 룰레 있어 벌칙에 승말가 있어 등산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 칸이 비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내가 쓰도록 하겠다 우리 하루 스마트폰 없이 진행이 어때? 그럼 어떻게 찍을 거야? 그럼 내가 안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전화하면 어떡해? 그래 아 뭐 하지? 아이스크림 쏘기 전 스텝분들한테 전 스텝 아이스크림 쏘기 오 괜찮은데? 나쁘진 않은데? 너 너 좀 사가 보다? 오 부자인가 보다 봐봐 반지 세 개나 끼었어 똑같은 걸로 이거 다 18K래? 너희들 다 잘 사가 보다 전 스텝 아이스크림 아 좋아 오케이 아 좋지 아이스크림 자 그럼 뭐 하지? 전 스텝 일출 어? 이 스텝 그대로 여기 있는 스텝 그대로 일출 보러 가자 잠깐만 우리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얘들아 공항 패션 코트 입고 고양이 와 이 더위에? 지금은 추워 공항이니까 우리 BT21 그 목베개 끼고 가는 거 어때? 목베개 하자 귀엽잖아 귀엽고 좋잖아 걸린 사람 캐릭터 걸린 사람 팀 캐릭터구나 팀 그렇지 뭐 뭐 하나하나 뭐 할래 각자 고향 갔다 오게 하자 어? 벌칙 아니야 이게? 아 부산 아 그러네 부산이러 각자 고향 갔다 오기 좋다 좋다 저기 광주 있네 광주 호소가 적당히 해 왜 그래 BT 탈 쓰고 공항은 가져 아니 아니 공항 BT21 목베개와 공항 탈을 같이 써 놓고 이거는 출발할 때 말고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 괜찮네 그럼 BT21 탈 쓰기 규칙이 정해졌으니 어 então 지지 1교시로 가도록 하겠다 1교시 반장 선거 1교시 반장 선거 좋은 시간입니다 너희들 반장 해본 적 있어? 반장 어떻게 뽑는데요? 나 전교 총무야 진짜로? 언제 초등학교 때? 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전교 총무야 반장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모두가 나와서 반장 출마를 해야 되니 자유롭게 나와서 칠판의 순서대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어필을 하면 됩니다 또 반장 선거할 때 멘트를 해야죠 요즘 친구들은 이거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이 칠판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칠판이 없어서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빈 프로젝트를 써서 하나? 안 지운다고 자동으로 지어준다 한 번 슉, 슉, 맞아 진짜로? 요즘 좋아졌더라, 야 저희는 벽에 두드리고 그리고 여기 꽂고 이렇게 잘 잘 잘 잘 잘 잘 그런 게 있었다고 그렇죠 창문 열려놓고 이것도 하고 다 들어오고 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름을 적고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한 명씩 나와주세요 오케이 누구부터 할까? 난 RM이를 추천합니다 선생님 나도 RM이 추천 RM부터 가보자 RM이가 옛날에 반장이었어 얘가 제일 유력하잖아 왜 내가 반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 아니 그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건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 아니야 학교 안 다녔니 분필이 분필이 야 쟤 좀 이상해 쟤 하면 안 될 거 같아 반장 요즘은 화이트보드에 안 쓰나 보네 야 근데 쟤 종교 열등을 했었던 적 있대 집에서 열등했나 봐 어떻게 열등했을까 쟤가 1번 입 이름은 RM 아니야? RM 와 RM이 저희가 어필해 주시죠 한번 들어보자 그래 들어보자 안녕 나는 되게 떨린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안녕 나는 RM이야 나는 일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25살이야 오 내가 반장에 대한 이유 자 이제부터 설명해줄게 좀 식상해 솔직히 내가 반장을 하는 건 그러나 내가 반장을 하면 우리 반이 망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햄버거를 사줄게 오 오 오 이런 거 했어 맞아 이런 거 했어 햄버거 사주고 끝났지 운동회 수련회 수학여행 햄버거 피자 치킨 원하는 데로 가자 이렇게 팔 한 번만 걷어줄래? 갑자기? 어 이쪽도 그래야 더 믿음있어 보여 야 너 되게 힘들어 보인다 수등이야 사실 그 밖에 이유는 없어 아니 원래 반장 되려면 춤 한 번 춰야 돼 따라라라라에 맞춰서 아 종소리에 맞춰서 춤추기 괜찮은데 얼마나 비티를 잘 맞추는가도 굉장히 반장 요소에 큰 가산점이 되거든 알았어 춤도 되죠 뭐 뒤에다 춤을 잘 추네 들어가도록 해 다음은 누가 나올 거야? 그래도 제일 복학생인 우리 석진이 저도 지니를 추천합니다 지니 한번 추천해보자 저도 지니여 진아 나가 봐 그래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제가 반정되면 우리 반은 큰일 난다 이 분필은 왜 부러져 있는 거야? 쓰기 불편해서 내가 부러뜨려 놨어 나도 이름표가 있구나 다 있어 진 어 저건가 봐 일단 이름이 되게 뭔가 바른 이름이다 좋지 왜냐면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거든 오 어 일단 나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나는 한 게임을 굉장히 오래 했어 오 너희들이 게임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아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아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있지 마 같이 야 쟤 짝이다 야 내가 새롭게 모른다 어떤 금액을 원하든지 상상 이상으로 받을 거야 오 이거 강력한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를 뽑아주길 바래 아 쟤 괜찮다 야 음악 주세요 네? 자 자기 어필 시간입니다 뮤직 스타트 아 여기서 반감이 되는데 게임까지 좋았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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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미안하다 난 3원만 땡겨주길 바래 참 재워놔 어 선생님이 직접 지명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마음에 들었어 참 사람이 달라 보여 발라 보인다고요? 기호 3 다들 이름이 왜 이렇게 커 어디 제이씨 제이씨입니까? 저 광주 제이입니다 광주 안녕 얘들아 제이 이호비야? 어 제이 이호비야 나는 네 글자구나 제이 이협 제이 이협 약간 잘못 썼지? 어 잘못 쓴 거 같아 안녕 나는 제이 호비고 얘들아 내가 반장이 된다면 참고로 우리 중학생 1학년이다 360차 확신할 수 있어 우리 반은 최고의 반이 될 거야 어떡해 아주 치면 잘 출 거야 오 자 음악 주세요 바로 그 끝이야 나이스 으 에 에 어 어어 네 와! 완벽하다 완벽해 이야 강력한 강력한 반장구가 나왔네 질문 있어 제2호박 어 뭐야? 널 따라 7년 동안 같이 따라간 친구들인데 어 왜 아직 춤이 왜 아직 춤이 춤이 어 안녕 춤을 잘 춘다며 야 곧 있으면 10년 차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참 9년 차야 반가워 우리 10년 차야 저희 팀 난 9년 차 그 다음 정국 정국 나와 나왔다 우리 학교 간판이다 뭐야 글 씹어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완전 멋있어 목소리 깐고 봐 제 이름은 전정국이고요 반장에 관심 없습니다 반장에 관심 없습니다 전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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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세워라 전정국 자 다음 김태형 나와 왜 나를 마지막에 시키는 거야 부담스럽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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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도 쓸 줄 알다 우와 똑똑한가 봐 안녕 나는 새 김에 클 때 형통할 형이야 우와 이제 모든 일이 막힘없이 크게 잘 된다는 뜻이야 오 네가 반장이 된다면 뭘 해줄 거야 말한 그대로 막힘없이 우리 다 크게 되게 해줄게 우와 키도 커 키도 커 키도 커 어 키는 가능해? 가능해? 그거는 유전자야 미안해 네가 이뤄수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더욱 크게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수 야 쟤 멋있다 쟤 야마차다 완전 멋있다 말 잘한다 그러게 난 선생님 인생도 내가 책임져줄 수 있어 내 인생을 네가 어떻게 책임져줄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그럼 어필해 춤 뮤직 도그르스 들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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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야 꼭짓점 댄스야 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하하 자 후보욱 박지민 두 판에야 돼 우와 전화가 와서 고생이 많다 한자로 써줘, 지민이도 난 한자로 쓸 수 있지? 딱 봐라 반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보시고 네 여러분, 지민입니다 제일 정상인 같아 반장 선거할 때 답네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폭력 없는 우리 반 피스다, 피스! 평화다! 멋있다 그리고 제가 반장되면 인기 좀 있을 것 같아, 우리 반 오, 맞아 좋아 이거 아까 매력 있지 않나요? 이거 아까 매력 있지 않나요? 지민군이 매력 있나? 매력 있는 우리 반 공부 잘하는 우리 반 너희들의 일꾼이 되어 내가 노력할게 뮤직 큐! 야, 쟤 무용했대, 그리고 그럼 무용을 보여줄 건가? 혹시 뭐가 혹시 오, 오, 예! 오, 오, 우와 야, 이호비가 반응을 되게 잘한다 우와 우와 에러비가 민망하잖아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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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 어마어마하네 야, 근데 이거 진짜 누구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벌칙 걸려도 면제 시켜주고 그런 거 아니야? 다 자기 뽑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잘 뽑아야 돼 정말 어마어마한 벌칙이다 벌칙이라고요? 아, 벌칙이야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뭔가 벌칙인 것 같아 벌칙이네 어마어마한 혜택이야 벌칙 아, 누구 뽑아야 되지? 정말 너네 전부 다 자기 이름 정말 너네 전부 다 자기 이름 찍지 마라 아니, 설마 아, 누구 이 친구라면 정말 잘할 수 있어 가장 멋있는 사람한테 투표할게 나는 그러면 음 좀 약해 보이는 애한테 투표할게 나는 일꾼한테 투표할 거야 난 나한테 할 거야 아, 그런 친구 있었지 나는 힘에 약해 힘센 공으로 할래 하 하 하 얘들아 돈에 약한 애는 없어 하 얘들아 돈에 약한 애는 없어 하 하 하 하 자, 나 뽑아간다 네, 선생님 자, 그럼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걷도록 하겠다 누굴 뽑지?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번 접으세요 두 번 안 보이게 여러분들의 한 표가 아름다운 반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건 안 봐도 너잖아 어, 그렇네 아이고 아이고 투표가 끝났고 개표를 하겠다 아, 떨려 선생님 제가 한 표 한 표 칠판에 적겠습니다 발을 정자? 오, 너 속이야? 어, 넌 속이야 나 사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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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표 지민 오오 풍경 없는 세상 오, 지가 뽑은 거다 하하 하하 자, 진짜 내가 한 번 볼게 어, 내가 뽑은 거야 지민 하하 하하 두 번째 지금 참고로 최혜옥보다 하하 정국 오오 힘 정국아, 난 너만 믿을게 세 번째 지혜옥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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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옥 저 대박 자, 네 번째 또 있어 정국 자, 다섯 번째 정국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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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국구야 이러면 거의 확정 아니야? 다음, 마지막 표 설마 후 정국 우와 우와 소름다 소름 소름 손가 계단에 올라가면 소름 재미없어, 조용히 해 정국이 다 터졌어 아이 정국이 다 터졌다니까 조용히 해, 재미없어 야, 제2호 뽑은 사람 누구야? 정국이잖아, 딱 봐도 정국이야? 반장 선거 그리고 결과 반장은 전 정 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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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특성화 학교인 만큼 아, 우리 학교가 음악 특성화 학교였군요? 선생님 랩 특기생 노래 특기생 음악 특성화 학교였어, 몰랐어? 야.. 이제 알았어 야, 엄마가 오래 더 왔는데 난 랩했어 난 성악이야 자 2교시 2교시 음악 시간이다 음악 시간! 뭘 배울까? 음악 시간은 연주할 악기는 핸드벨이다 핸드백? 핸드백 핸드백 핸드백? 핸드백? 핸드백 연습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야 내 핸드백이 뭐야? 핸드벨이야 핸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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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띠링띠링 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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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박자 맞추기 되게 힘들 텐데 우와 음이 다르네 음이 다르네 자 도 도 도 네 어? 아 이거 높은 거구나 야 얘 음악도 잘해 얘 노래 진짜 잘 부른데 나도 할 줄은 다뤄 나 랩하는 애 아니야 아 그거 맞아 나 노래하는 애야 맞지? 어 아니 C C, D, E, F, D, A, B 이렇게 하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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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으로 그렇죠 야 우리 전정국 팀 잘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반장도 있고 팀도 전정국이고 리더잖아 지금 자 하나씩 가져가도록 해 자 자 오케이 젓가락 행진곡이다 우리가 연주할 곡은 젓가락 행진곡 너 전문이잖아 너 전문이잖아 네 전문이잖아 띠띠띠띠띠 우리 태연군은 약 8년간 젓가락 행진곡만 연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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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 너희들 따라갈게 난 뭐 하면 돼 야 이거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봤어 이거야 오 오 이거 뭐야 10분 재겠다 지금부터 10분을 잴 거야 팥솔 미솔 미솔 오 이거 맞아? 팥솔 미솔 맞아 아니 같이 해야겠다 야 이거 나눠야겠다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이거 혼자서 못해 삼천 둘을 나눠 갖자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해봐 아 이거 호석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이거 미 미 미 그 다음 미 아니 그냥 도랑 도야 도랑 도야 땅땅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우리 안 보고 잘 봐야 돼 그냥 똑같아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 자기 거 가지고 있으면 되네 어? 이게 끝끝 아니야? 이게 끝이야? 빰빰 이거 한 번 더 반복하면 끝인 거 같은데 연구이 잘하니까 이러면 클러스 점수 맞지 않을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볼까? 어 그래 반갑게 가자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이거는 그냥 bukanен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요 겁니 touch goddamn углин 상관없어 5시 3분이야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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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Bianche 천천히 해 봐 천천히 아니 누가 어떤 담당을 해야 될지 근데 이거 체크한다고 될까? 우리 감각적으로 할까? 그냥? 나 이거 악보 솔직히 볼 줄 몰라 이게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라서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도돌이표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얘네들은 도돌이표라고 해서 오케이 2분 하나 먹어 옥수수수빈 야 여기 어렵네 내가 도와줄게 하나 그러면 10분만에 할 수 있어요 땀땀땀땀땀땀땀땀땀 잠깐만 여기 안 한다는 핀이크 맨 마지막 음을 안 한다는 게 이 걸린다 맨 마지막 구를 안 한다는 게 4분 남았다 4분 오케이 여전을 놔라주세요 도line 완벽한데? 도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처음 해보자 너무 많이 들었더니 정신이 딴 데 나가 있는 거 같아 3분 남았다 3분 빵 heißt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냐? 이틀 좋아! 어 2명 들리는 거 같아 2분 나왔대 2분 5시 8분이나 2분 정도 이걸 빼고 여기로 바로 간다고? 바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건 무시해? 이건 무시해? 이건 무시해요 그럼 다시 해보자 오케이 도전! 도전! 10분 안 됐어 네? 여기 좀 쉬자! 귀를 좀 쉬자 빰빰 빰빰 이게 필요한데 이제 거기 간다고? 1분 남았어 1분 땀다 따따따 땀다 따따따 오케이 도미..인가? 도시인데? 아 도시 이거죠? 뒤에 거 대볼래?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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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점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선생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마무리 리허섭 맞아 정말 너 철저한 아이구나 10분이나 10분이 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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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포기는 없다 너네 성공할 때까지 못가와 집에 알겠어? 저도 하고 싶은데 제 차례까지 안 하나요 선생님 선생님 됐다 나 이거 할게 이거 춤추 아니야? 춤추? 선생님, 그 귀 같아요 귀지 전장로 선생님 배 꺼 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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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바로 태워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